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번 모여 1생이 된다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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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